채연이가 어이구 오늘은 짝수네 두구두구두구두구 안하려왔어요? 좀 어려왔죠? 어 공부 못했네요 어이구 어쩌다가 못했어요 좀 바빴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평소실력으로 하는건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3개 틀리면 딱밤한데 농담이구요 자 잘 맞추길 바래 아이쿠야 잘못 눌렀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가 될 것 같나요? 오케이 자 채연이가 지금 한참 배우고 있는 것 중에 Y가 뭐 여러가지 소리 짧은 막대기 I Y이 된다는거 배웠는데 지금 22호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건 Y가 뭐 된다? Y가 I 된다는거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D는 D R은 R 그럼 합치면 뭐가 됐어? 그렇지 드라이야 드라이야 드라이 드라이 알겠습니까? 얘는 드라이다 드라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여기 끝에 또 Y가 있는데 얘가 I 되겠지 뭐 음 얘는 대표소리 와우 들어볼까? Satisfy 뭐라구요? Satisfy Satisfy 헤이 짝수 되게 어렵다 그치? 그래도 이런것들이 많아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Sat 그 다음에 이 친구 소리는 Tiss 그 다음에 이 친구는 Fie 그렇지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Satisfy Satisfy 그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또 뭐가 될까? 얘는 뭐 그 다음에 I도 대표소리 그치? 이 친구는 모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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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구요? 모디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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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어떤 사람들은 모디파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디파이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큰 관계는 없어요 모디파이 모디파이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어 뭐라고? 그렇지 와 Y 대단한데 Y 오케이 그래서 H가 힘이 없는 소리니까 거의 안 들려 W는 우 H는 거의 안 들리는 소리 Y가 못했다 그래서 다 합치니까 Y Y 됐다 그렇지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얘가 바로 스파이야 스파이 오케이 쓸 수 있는데 다 안 써도 돼 쓸 수 있는 것만 쓰고 내면 돼 하나도 없어 에헤이 스파이 스파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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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I G H 도 무슨 소리 낸다? 그렇죠 그러면 몇 가지 소리가 하이 그렇지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하이 하이트 하이트 24억 까진데 됐습니까? 그럼 빛이 끝나면 이제 진짜 영어를 하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인사하고 이름 뭔지 묻고 답하고 이런거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때 되면 지금까지와는 공부왕비는 달라야 돼 알겠습니까? 그때 되면 단어 카드를 C레벨은 그 한 번 끝나고 나면 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 양이 많지 않아 하나는 단어 카드 라는게 있고 하나는 문장 카드 라는게 있어 C레벨은 한 번 했을 때 한 개만 딱 끝내면 안돼 뭐 예를 들어서 C-01 하세요 하면 C-01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어 하나는 앞에 단어 써있고 하나는 문장 써있을거야 그렇게 두 가지씩 하는 거예요 이제 FLYTE FLYTE 오케이 채연이가 FUNICS 과정을 거의 끝내고 있는 거예요 FLYTE FLYTE 오케이 자 얘는 또 뭐가 될까 그렇지 FLYTE 이번에 아까전에는 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 소리가 있으니까 FLYTE 였고 이번에는 UR 소리가 있으니까 F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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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뭐일까 FLYTE FLYTE 얘는 F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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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아 어 줘 그냥 그나 얘는 뭐가 될까 FLYTE 얘는 쪼금 다르다 FLYTE 얘는 아이가 E는 E밖에 안됐어 FLYTE FLYTE 어! 패드부터 하고, 그건 집에 가져가고 가방을 가져다 봐 자 선생님이 이게 조금 여기에 안 맞기 때문에 W는 우, E는 대표 소리, 대표 소리 그렇지 E, A, E, 그 다음에 이렇게 I는 E가 됐어 얘는 소리 안나고 그럼 합치면 Way가 된 거예요 원래 I가 I, G, H가 I 소리 내리는 건 원하였는데 얘는 빼야 되겠다 Way구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와우 Bright 그 다음에 좀 넘어가자 I, G, H 쭉 넘어, 어? 다 꺼났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메리 굿